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간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들을 환영합니다. 불개굴 팍팍! 오늘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기가 막히게 반등이 들어왔네요. 오늘부터 저점을 잡는 모습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이 코스피 코타, 오늘 양봉이 들어와서 천만다행이죠. 불확실성,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시국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선거였죠. 선거가 우리나라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물려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엊그제도 강연회를 갔다 왔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 투자자 여러분 종목들 보면 다 빠져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종목이 흐름이 분산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분산이 이기 전에 매집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끼와 탄력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시장이 빠지더라도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오늘도 심차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안 봅니다. 그 다음 탑 이슈보다는 제가 강의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차트를 보는 법이나 이 시장 흐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날라왔네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날라왔습니다. 자, 시장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지수로 한번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대로 우리가 이 시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턴은 있잖아요. 사이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볼 생각을 않고 작은 그림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게 바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은 항상 맞아요. 이렇게 보면 차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차트 시장 보는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주가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고점이 있고요. 이렇게 저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고점, 이렇게 저점, 이렇게 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격의 위치라고 흔히들 얘기할 때 고점과 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딱 한번 재볼게요. 지금 국내 시장은 어디예요? 중간값이 이렇게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값. 자, 중간값은 왜냐하면 고점은 2117포인트를 잡아놓고 자, 중간은 1983포인트. 그 다음에 저점은 1823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언제부터? 2011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입니다. 자, 5년 동안.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갔잖아요. 이 4년 동안 흘러가는 시점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 떨어질 때만 두려워하거든요. 올라갈 때는 주식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중요한 대로 올라갈 때가 더 신경을 쓰고 떨어질 때를 조금 러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고요. 떨어지면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주식의 반대로 생각해요. 떨어질 때는 어때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이거 팔아야 되는지? 왜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탁도 많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몇 번씩 한 3, 4번씩은 급락 포인트가 나와요. 그랬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급락 포인트가 나오고 그래서 파동을 만들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러프하게 볼 때면 여기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 정확히 잡혀 있거든요.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볼게요. 첫 번째 거래소는 거래소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2100포인트였죠. 아까 2100포인트에서 1823포인트 1850포인트 이렇게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여기가 저점 여기는 뭐죠? 이 고점 고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나머지는 뭐죠? 중간값 1900 한 80포인트가 아까 중간값이었죠? 한 80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여기가 중간값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여기 있죠? 207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안에가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루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달 내내 시장이 쭉쭉쭉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거죠. 그죠? 결국은 이 밴드 2070포인트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이 고점 2070포인트 매물대라고 그랬죠? 매물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단순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빨리빨리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빨리 수익을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 달 거의 거래일 기준이 한 달을 봤을 때 한 22일? 이렇게 평균 한 22일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토요일 1월 빼고 공휴일 빼면 평균 22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승장은 있잖아요. 한 5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있잖아요. 17일 동안 다 조종이에요. 이게 강세장일 때 있잖아요. 일단 약세장일 때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는 5일 정도뿐 일주일뿐이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시장이 그죠? 맨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있잖아요. 나머지 17일 정도는 안 좋아요. 조종파예요. 조종파 흔히들 조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5일 뿐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5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나머지 기간들은 다 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세장일 때는 어때요? 반대로 되죠.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한 10일 정도 좋고요. 반은 좋고 12일은 안 좋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하잖아요. 번드메탈 자체가 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단타가 많아요. 단타가 단타와 스윙이 많아요. 스윙 스윙 투자가 되게 많거든요. 주가 단타 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스윙 투자 쭉 사놓고 일정 수익이 나면 파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잘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게 쉽거든요. 하루에 1%만 수익 나면 2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1% 수익 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오늘 수익 낼다 내일 손실 볼 수도 있고 수익 낼다 손실 볼 수도 있고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우리 은행 이자가 2%에서 한 3% 드나요. 지금 2% 정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2% 이상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에서는 이걸 생각 안거든요. 이거를 절대 생각 안 해요.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5% 수익이 났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10% 15% 연간에 20% 이렇게 수익이 났다. 엄청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20% 1년에 수익이 났다. 엄청 큰 거예요. 엄청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주식은 대박이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박 절대 없어요. 주식시장은 대박이 없어요. 대박 없다. 왜 그러냐면 시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쌓아가서 시기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없는 거죠. 대박을 쫓아 쫓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왜 급하니까 쌓아가는 거거든요. 천천히.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 좋으면 한 달 안 좋고요. 두세 달 좋으면 한 달에 급락이 나오거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이클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 2월달 금당 나왔죠. 2월달에 그죠. 2월달 2월달이에요. 2월달 그 다음 또 어때요. 7, 8월달 또 금당 나왔죠. 7, 8월달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10월달 이렇게 금당이 나왔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자 기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2월달 정도에 우리 우리나라 코스피 금당 나왔죠. 그 다음에 언제요. 7월달 그죠. 7, 8월달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7월달 금당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10월달 그죠. 1년 몇 대달이죠. 이렇게 한번 보죠. 3개월이잖아요. 그죠. 금당 나왔어요. 2월달에 몇 포인트였냐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월달에 금당이 나왔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월달에 금당이 나왔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2월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2월달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번 볼게요. 자 2월 3월달이 1845포인트 그냥 러프하게 잡을게요. 1845포인트 그 다음 7월달에 한번 볼게요. 7월달에 금당 나왔었죠. 블랙시트 어쩌고저쩌고에서 저점은 어디냐 1920포인트 이렇게 저점이 1890포인트 이렇게 1890포인트 그 다음 10월달 한번 볼게요. 자 10월달 저점이 얼마죠. 이렇게 보면 저점 찍었을 때 가격을 볼게요. 1976포인트 1976포인트 자 볼게요. 자 1월달에 1월달 한번 볼게요. 1월달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고점이 맥스가 200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1월달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1월달에 한번 들어서 얼마냐 우리나라 1월 1일날 스타트는 얼마로 시작했는지 볼게요. 1월 4일 1월 이렇게 착복해 12월 31일 1월 4일날 우리나라 고가는 1954포인트에서 출발했네요. 이렇게 1월달 1945포인트 1월달이죠. 1월달 그러니까 1월달하고 2월달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그렇게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3월달에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다시 3월달까지는 어디까지 남았냐면 이걸 잡을게요. 자 3월달에 다시 저점은 191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3월달 1917포인트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17포인트 여기까지 빠졌죠. 크롬 볼게요. 자 1월달 2월달 자 3월달에 안 좋았어요. 그죠? 그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점을 타고 올라가서 자 6월달 있죠? 3 4 5 6월달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4, 5 6월달이 좋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4월 5월 6월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자 3개월 좋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3개월 좋았죠? 3개월 좋고 3개월 안 좋았어요. 그죠? 자 1월 2월 3월달은 어 급락장 자 여기는 급락 이렇게 급락이라고 적어볼게요. 급락 그 다음에 여기 3월달 4월 5월 6월달은 그대도 반등 이렇게 반등 그죠? 그 다음에 또 7월 8월달 한번 볼게요. 자 7월달 볼게요. 급락이 나와서 7월달부터 어 저점을 잡고 1901포인트에 이 저점이 나오죠? 1901포인트에 이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죠? 7월달부터 또 어디까지 9월달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9월달까지 그죠? 9월달까지는 7,8,9월달까지는 어 1902,070포인트까지 찔렸으니까 그죠? 어 좋고 안 좋고 그 다음에 좋고 또 어때요? 9월달부터 고점을 찍고 있잖아요.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쳐졌다가 다시 10월달까지는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죠? 또 이렇게 두 달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 이제 포시가 되죠? 자 우리나라시장 세 달이 좋으면 세 달 안 좋고 어 두 달이 좋으면 두 달이 안 좋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 이거 봐봐요? 중요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을 높여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어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한번 딱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어 2월달에 2월 말일 내에 2월 말일 날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월 말일 날 2월 말일 날 저점을 찍었죠? 포인트가 뭐였냐면 한번 볼게요. 2월 말일 날 포인트가 여기가 저점이 종가가 어 1835포인트 1835포인트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다음은 언제 어딘가 볼게요. 저점을 잡았을 때가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요 난이죠. 자 6월달에 자 6월달에 얼마인가 볼게요. 6월 24일날 종가가 1925포인트 그죠? 어 6월달에 6월달에 이렇게 저점을 어느 쪽에 잡았냐 라고 하면 종가가 1925포인트 어 6월달에 1925포인트 그죠? 여기가 1925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어 여기 볼게요. 11월달에 뭐예요? 11월달에 뭐죠? 자 지금 저점 나왔죠?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어 종가가 1983포인트 1983포인트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조종은 맨날 두어요. 이렇게 조종을 맨날 주는 파동이잖아요. 1900 어 1835포인트 그 다음에 1925포인트 1983포인트 그럼 어때요? 이 저점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봐봐요. 자 2월달에 1800 찍고 그 다음 6월달에 어때요? 어 1925 그 다음에 11월달에 어때요? 1983 저점을 계속 높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죠? 저점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밴드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추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울고 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빠진들 시간이 주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나인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 아 그럼 시작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안 가니까 막 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어 힘든 거죠. 근데 여기는 대박이 없다니까 추직은 정말 대박이 없어요. 아이 정말 대박이 없어요. 없어 버려버리네요. 그 생각을 아예 접어버려야 돼요. 대박이 있다면 너도 나도 하겠죠. 주식을 해서 대박을 다 보겠죠. 근데 대박 절대 안 나요. 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1월 2월 3월 달 안 좋고 4월 5월 6월 달 3달 좋고 또 어때요? 7월 8월 달 또 급락 나오고 또 올라왔다가 또 10월 달 또 급락 나오고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대박이 있어요. 없지.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 좋았다 3개월 안 좋았다가 3개월 좋았다 3개월 안 좋았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매도 시점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욕심이 많아. 맨날 올라가기를 바라요. 절대 안 올라가요. 주식은. 사이클대도 움직인다고. 이 추적들을 잘 알고 있어서 시간과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답답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주식 대박 없어요. 쌓아가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5%, 3%, 2%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 왜 이런 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가 이런 장이잖아요. 거래소가. 그럼 스탠스가 뭐예요. 안 좋다 그래도 결국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잖아요. 자 2월달 1,835포인트 6월달 1,925포인트 11월달 1,983포인트 이거 뭐예요.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추적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어디에 떨키려고 뭐 있어. 싼 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대용주는. 싼 거. 딴 거 사놓고 기다리면 됐다.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 거래소는 여기서 많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어렵죠. 어지럽죠 이렇게. 코스닥도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 똑같이 올라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저점. 여기는 뭐라 그러죠. 원바닥, 투바닥, 스리바닥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닥을 밟을 때. 자 봐봐요. 외바닥. 외바닥이라고 그래요. 외바닥. 바닥은 외바닥. 외바닥 이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쌍바닥. 따블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스리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외도운 바닥은 무조건 올라가다 있잖아요. 매물대에 맞아서 한번 떨어져요. 따블바닥은 쌍바닥은 뭐냐.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치거든요. 스리바닥은 바닥을 세 번 잡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세 번 잡아요. 한 번 더 잡고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에너지를 웅축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스리바닥이라고 해요.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지수는 스리바닥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원바닥, 투 바닥, 스리바닥. 이거를 반대로 하면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자 여기 원바닥, 쌍바닥, 스리바닥. 뒤집어 놓으면 있잖아요. 그죠? 원고점, 투고점, 스리고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점이 세 개예요. 이거 삼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봉, 쌈봉, 스리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세 개면 거의 무너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분산이 일어나.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 스리바닥 저점이에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차트를 한번 켜 놓을게요. 여기가 원바닥, 투 바닥, 여기가 스리바닥이죠. 그럼 이거 돌려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머리대잖아요. 하나, 둘, 셋. 삼천이잖아. 반대로 놓으면.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 얼마큼 빠지겠어요. 여기는 얼마큼 빠질까요? 이 나이까지는 떨어지. 650포인트까지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뭐예요? 저항대잖아요. 저항대. 매물대를 우리가 잡아내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나이까지는 움직일 수 있구나. 이게 저점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구나. 또 특징은 뭐냐. 외바닥, 쌍바닥, 스리바닥은 올라갈 때 있잖아요. 탕탕 치고 올라갔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보면 빵빵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탄력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탄력이. 탄력이 강하게. 그러면 이 스리바닥, 저점, 600포인트 때는 무조건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선 반등 들어오고 여기선 반등 들어오고 여기선 반등. 벌써 몇 번의 반등이 들어왔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딱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 자, 몇 번의 반등? 여기 반등 들어왔죠? 여기 반등 들어왔고 여기 반등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여기서도 반등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아, 여기서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더니 15%대로 하고 지금은 변동성이 30%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15%였다고 하한가가 15%, 지금은 30%. 그러면 30% 빠진 게 30%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15% 빠졌던 게 15%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변동성은 몇 배? 두 배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 배면 롤링의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롤링은 뭐냐? 조종의 기간 조종의 기간이 또 두 배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종목들이 여기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면 돼요. 탄력 첫 번째는 뭐예요? 뒷산이라고 그랬죠? 뒷산 뒷산 그죠? 이렇게 뒷산이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 그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재료 재료 네 번째는 뭐예요? 타이밍 네 번째는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타이밍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이거요? 자 한번 볼게요. 뒷산은 뭐예요? 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집 매집 뒷산이 없는 종목들은 안 올라와요. 뒷산이 있는 종목은 누군가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매집 그 뒷산 꼭 알아야 돼요. 요즘은 강연에 가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뒷산은 아 종목이잖아요.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 뒷산이 없는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거기서 하나 더 첨부해야 될 게 뭐냐면 탄력 탄력과 끼 탄력과 끼는 뭐냐면 종목들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존에 움직였던 이 가격대 프로테이지를 딱 한번 보세요. 2000 얘를 언제부터 조회하냐면 그냥 최근에 2014년 14년부터 놓고요. 이렇게 딱 놓고 얘가 한번 움직일 때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렇게 대비율을 딱 보는 거예요. 얘는 한번 움직일 때 모나리자는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이에요. 23%, 24% 그 다음 또한 최고 변동성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14%까지 빠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는 최고로 움직일 때 8%까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평균 4% 그죠? 반대로 빠질 때는 평균 8%까지 떨어지는 종목이다. 8%에서 8% 이 둔당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의 탄력 그죠? 그래서 기존의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보는 게 탄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끼 이 친구가 한번 빠졌을 때 얼만큼 빠졌던 시세를 보고 올라갔을 때의 시세를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탄력과 끼예요. 이 탄력과 끼가 없는 종목은 뒷사진이 있어도 잘 안 움직여. 손해를 보더라도 탄력과 끼가 꼭 있어야 돼요. 한번 움직일 때 팍 움직이는 종목들 그죠? 이건 보는 거죠. 뭐 우리들 제약 이런 거 봐봐요. 뭐 우리들 제약 이런 거 테마주 같은 거 보면 볼게요. 자 이렇게 날짜를 딱 보고 한 2014년 13년 이렇게 놓고 탄력을 한번 보라는 얘기 얘가 한번 움직일 때 변동의 탄력이 얼마냐 얘는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봐봐요. 많이 빠질 때는 마이너스 9%까지 빠지는구나. 이게 최고예요. 이쪽은 싼하게 들어올 때는 상한가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뭐 중소형주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론 이런 거 볼까요? 파트론 자 이 탄력은 얼마예요? 한번 볼게요. 얘 탄력은 어때요? 기껏해야 10%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0%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떨어질 때 어때요? 떨어질 때도 7% 8%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변동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거 볼까요? 한국전력 이런 거 이런 거 볼게요. 이렇게 탄력을 딱 보는 거예요. 얘는 기껏 많이 올라가야 4% 3%라고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뭐냐? 하루에서 마이너스 4%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변동성이 작은 구만이잖아요. 아까 그건 세게 올라가는데 그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현대차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는 마이너스 4% 기껏해야 하루 기껏 올라가야 4% 5%뿐이 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종목의 끼와 탄력이에요.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탄력 없는 종목 하면 안 돼요 그냥. 탄력 있는 종목 매집이 되고 뒷산이 되고 여기서 탄력이 없다라고 하고 끼가 없다라고 하면 이 종목 안 움직여. 물려 있어도 탄력과 끼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손해를 나더라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산이 있고 끼가 있어야 되고 탄력과 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 봐봐요. 자 뒷산이 있는데 매집이 돼 있는데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래 없이 있잖아요. 가격이 있잖아요. 거래가 없이 올라가. 거래가 없이 빠져요. 거래가. 거래가 없이 졸졸하게 빠져요. 왜 그럴까요? 거래가 없는 건 개인 투자자 물량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인들만. 이 매집이 된 세력들은 물량을 절대 뺏기지 않아. 그냥 내 돈을 너 가격 떨어질 때까지 내 돈으로 둬요. 여기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안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 흘러내려요. 여기다. 근데 내 매집 돼 있는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시장 안 좋은 거예요. 세력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이 쫙 돼 있는 종목들은 뒷산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만 탁 좋으면 탁 탁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절대 안 움직여요. 똑같이 빠져요. 전처럼. 근데 거래 없이 빠진다고요. 왜 거래가 안 일으키는지 아세요? 개인들 물량만 밑에서 빠지게 냅두는 거야. 그 밑에서 물량을 받는 거예요. 급한 게 없다는 거죠. 여기. 디지털이 있는 종목은 급한 게 없어. 급한 게 없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게. 근데 이 시장이 빠지는데 아 종목이 올라가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빠져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뭐 있냐. 재료가 없는 종목은 안 움직여요. 재료가.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재료. 재료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왜 움직였지? 테마는 뭐냐. 어? 그 다음에 왜 얘는 뭐 때문에 움직였지? 이런 재료 있잖아요. 일정. 스케줄. 이 부분들 다 있어야 돼요. 이 재료가 없으면 뒷산이 있어도 안 움직여요. 근데 재료가 뒷산이 있는 건 무조건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 이렇게 막 기루통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뒷산의 흐름을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재료. 그 다음 타이밍은 뭐예요? 이거 가장 중요하지. 타이밍은 볼게요. 우리가 뒷산을 배웠고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뒷산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 세 번째는 재료 네 번째는 타이밍 이번 타이밍 잡을 때는 어때요? 일단 일봉 보고 일봉 보고 일봉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 일봉에 오일선 칠일선 삼오선 십오라인 자 볼게요. 아 제가 오일선 타이밍 잡을 때 오일선 그죠? 그 다음에 칠일선 그 다음에 십오일선 그 다음에 삼오라인 한 백 그죠? 이게 입형선이잖아요. 타이밍 잡을 때 그럼 오일선은 뭐예요? 오일선 깨지지 않는 급등주는 오일선 깨지 않는 거예요. 급등주선이라고 그러죠. 급등주 급등주는 오일선 깨지 않아요. 타고 올라가 그냥 타고 올라가요. 칠일선 뭐예요? 오일선에서 눌림목을 들어올 때 눌림목 좀 센 거죠. 15일선까지 빠져도 얘도 강한 거예요. 15일선까지는 2주 정도 조종을 준 거니까 15일 아이는 되게 강한 거예요. 삼오일 아이는 스윙매매 할 때 35일선 이렇게 35일선 35일 동안 조종을 준 거예요. 조종 이거는 거의 다 보면 가격 조종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기간 조종 가격 조종 다 일어나는 거지. 기간과 플러스 가격이 다 일어난 거지. 그럼 뭐예요? 내가 빠른 걸 좋아한다. 그럼 최소 15일 안에 있는 캔들이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면 돼요. 매매를 이쪽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지.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종목 좋다. 그러면 어때요? 자 35일선이나 100일선을 잡아가지고 반등 들어오는 거예요. 100일선 반등 들어오거든요. 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돼. 단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된 전제조건이죠. 매집이. 뒷산이 있는 종목이죠. 전제조건이죠. 타이머 잡는 거죠. 일봉에서 살아있는 7일선 반등이나 15일에서 반등을 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수 시점은 어때요? 5점보다는 5호가 되는 거지. 어때요? 2시 이후부터 지켜보는 거지. 자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없어요. 단봉으로 양봉으로 쫙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근데 윗꼬리도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종가로 딱 들어가서 보는 거죠. 왜? 눌림목에서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 눌림목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옛날에는 21선 2평선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 안 맞아요. 요즘은 이제. 30% 바뀌면서요. 아 21선 딱 오면 반동 들어오면 매수해야지 안 맞아. 거기까지 세력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21선은 흔히들 세력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안 맞다고. 그래서 요즘은 15일 2평선을 많이 쓴다고요.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바뀐다고 옛날에 15%때도 21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때요? 30%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21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안 보지. 왜 30%일 때하고 15%일 때도 21선 지금도 31%때도 21선 안 맞죠. 안 맞지. 안 맞지. 왜 맞아요? 왜 안 맞지? 가격이 프로테이지가 변동성이 다른데 그럼 21선 100날 해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기본 원칙이 있거든. 사람들 심리 때를 건드리는 자리거든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선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얘 21선 했잖아. 다섯 반등 들어오면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면 무조건 손절하거든요. 사람들. 일반적인 투자자는 21선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하거든.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면 매도를 해버려요. 근데 요즘 어때요? 매도하면 올라온다고. 절대 여기서 지켜주지. 한 번 더 밀어버려요. 그래서 밀리면 359에서 반등 들어와요. 351선. 21선 깨지면 351선까지 와서 반등 들어와. 옛날에 61선 반등이라고 했거든요. 중장 2평선이라도 61선이 반등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359까지 안 줘. 그냥 61선 깨지면 100일선 잡고요. 이게 뭐냐면 가격의 위치만 보는 거야. 그죠? 여기 타이머를 잡아야지. 이게 2평선들이 매번 바뀌어요. 지금은 15호 2평선을 쓰면 거의 맞아요. 15일선을 쓰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더 빨리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152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5일선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7일선 7일선 매매기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15 그 다음 3호 그럼 이쪽에 타이머를 잡죠. 타이머를 잡을 때는 5호장에 붙여서 매매를 하죠. 5호장에 5호장에 붙여서 매매해야 돼요. 5전장 하면 필요가 없어요. 5전장에 붙으면 안 돼요. 오후장 있잖아. 점심 먹고 와서 2시에서 이렇게 3시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따라가면 정말 밀려요.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잖아. 장 끝날 시간이 이렇게 많죠. 두 번째 5호장에 붙여서 매매해야 돼. 분벙해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체결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종값까지는 잡아주는 가격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누군가 그 가격에 계속 잡는 걸 봐줘야 돼. 그죠? 그래서 5호장에 붙여서 매매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때는 뭐냐. 20분 봉을 좀 잘 보는 게 좋아요. 20분 봉을 왜 잘 보여야 되냐. 이렇게 보면 코탁은 20분 봉 3자잖아요. 20분 봉이면 봉을 3개 확인할 수 있어요. 1시간 봉을 그죠? 3개 봉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 봉이 잘 맞아요. 흐름을 볼 때는 20분 봉을 보고 봉 3개를 확인해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봉에 봉 3개 캔들이죠. 봉은 캔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캔들 캔들을 3개 확인하는 거지. 양봉 2개가 나오면 3개는 그냥 나오고 3개 나오면 3적 1회 패턴 눌렀다가 6적하고 7적 1회 패턴 12양도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이 분봉을 잘 보면 돼요. 대응주는 뭐예요? 30분 봉 무거우니까 봉 2개짜리를 보는 거죠. 이렇게 30분 봉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응주는 가장 중요한 게 횡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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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유지 가격 유지가 돼야 돼요. 대응주는 무조건 그 가격 나인에서 유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가격을 유지 못하면 어때요? 무너져요. 그래서 대응주는 30분 봉을 보고요. 횡보의 깃발 이렇게 보면 좋아요. 횡보의 깃발은 뭐냐면 가격을 유지시켜줘요. 이렇게 위에 깃발 하나 딱 써요. 가격 유지하고 깃발 하나 딱 쓰고 이렇게 움직여요. 대응주는 그래서 이 가격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20분 봉 빨리 움직여줘요. 변동성이 빠르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봉 3개 캔들 캔들 3개로 확인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캔들 3개로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을 잡으면 우선순위는 매직 뒷산 얘는 대응주는 뭐냐 메리트 가격 메리트 싸냐 안싸냐 이렇게 얘는 코타그 뒷산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거래소는 좀 틀려요. 삼성전 뒷산 이런 거 안 맞아요. 거래소는 가격에 가격의 위치 가격의 매집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메리트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사이클론이라 해서 대응주는 있잖아요. 한 4년 정도 걸려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빠른 건 더 빨리지만 이 고점 찍고 빠져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 찾아가는데 한 4년에서 5년 다시 고점 받는 데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도르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고점을 딱 찍고 쭉 빠져가지고 다시 고점을 다시 베끼는데 한 4년에서 5년 걸리더라고 거래소는 거의 다 보면 공통점이 그래요.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사이클론은 한 4년 걸려요. 코타그는 뭐였대요? 아까도 6개월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매집되어 있는 건 더 빨라요. 조종을 한 3개월 받고 3개월이라 해도 60일 뿐이 안 돼요. 20일 거래일 따지면 60일 뿐이 안 돼요. 한 달에 20일 뿐이 안 돼요. 거래일 수가 평균적으로 22일이잖아. 그죠? 21일 뿐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그죠? 5일이잖아. 그죠? 21 5, 4, 20 20일 정도 걸려요. 22일 정도 쉬는 거지. 한 달 해봤자 거래일 수는 많지가 않다고요. 22일이라고요. 그죠? 되게 긴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거기서 하루 그냥 이렇게 쉬고 일주일 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 올라가고 3개월 쉬고 그죠? 2개월 올라가고 2개월 쉬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놀링을 심하게 한다 얘기예요. 그럼 놀링을 되게 심하게 하는데 이 놀링이 심한 곳에서 우리가 그냥 팔아야 되냐? 아니죠. 이 부분들을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장고시세가 있거든요. 내 종목들 있잖아요. HTS를 뚝 열어보면 그죠? 이렇게 종목들이 쫙 나와요. A종목 B종목 C종목 자 우리는 뭐를 보고 놀래냐면 여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이거 보고 놀래요. 이거 보고 손절의 기준이 되거든요. 손절의 기준 그죠? 이게 손절의 기준 이게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손절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의 흐름이요. 그죠? 이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팔지 않으니까 확정이 아니라고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야 되는 건 이 마이너스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이 안 일어나는 거는 팔지 마요. 결국은 올라와요. 오늘도 마찬가지. 쭉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집이 돼 있고 뒷산이 돼 끼와 탄력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건 뭐죠? 금방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30%의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매집돼 있는 건 어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올라가요. 그냥 매집이 돼 있는 거는 그죠? 근데 시장에 눌림을 줄 수 있죠. 시장이 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 안 해도 되죠. 왜? 왜? 어차피 그들은 또 손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매집 그죠? 뒷산 이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캔들 외바닥 외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 그 다음에 쓰리바닥 이렇게 쓰리바닥 그죠? 지금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쓰리바닥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건 뭐예요? 쓰리고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도 차트를 봤듯이만 1월달부터 우리나라 시작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 기관들하고 외근의 물량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모았어요. 개인들만 물량 많이 뺏겼어요. 10월장에 기존에 이렇게 끌고 있던 물량들을 어때요? 다 뺏겼다든지 이게 뺏길 필요 없어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좀 안쓰럽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주식은 있잖아요. 한 번 추세를 만들면 고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널이 있어요. 7부능선을 만들어요. 고점에서 거리에 빵 터져서 주가를 한 번 쫙 끌어올려요. 7부능선에서 얘는 소멸돼요.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 그럼 두 번째 반대로 내리막길 한번 볼게요. 추세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가 한 번 만들어주면 계속 빠져버려요. 이렇게 계속 빠져버려요. 빠지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끝자리에서 한 번 더 빠져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저점에서 한 번 더 밀어버려요. 이렇게 한 번 더 사람 막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딱 팔고 남은 게 있잖아요. 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가장 파는 게 가장 밑에서 팔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알면 감당을 하지. 내가 모르면 감당을 못하는 거고 내가 안다면 감당을 하죠. 그렇죠? 분산이 아닌데 어때?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가.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올라가죠. 매수가 많으면. 그렇죠? 가격은 오는 날이 매적 밖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예요? 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지. 누가 만약 거래 물량을 맞이고 있냐. 그래서 뒷산. 분산이 일어난 거 어때요? 분산은 안 되잖아요. 분산은 죽어도 안 돼요. 종목. 무조건 버려야 돼. 분산은 내가 무조건 얘기했죠. 분산 나는 종목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 정말 더 빠지죠. 분산은 어때? 한 번 시작해서 거래 터지면 하락 3파속까지 나와요. 1파, 2파, 3파까지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빠져. 들어올렸다가 떨어지고 들어올렸다가 떨어지고 들어올렸다가 떨어지고 들어올렸다가 떨어지고 들어올렸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분산이 안 돼있다. 그러면 바이 앤 홀딩이지.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있죠. 탄력하고 분산. 뒷산. 이것만 보면 돼요. 재료는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네이버 어디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도의 기준은 뭐냐. 자 매수의 기준은 뭐냐. 매수의 기준은 뭐냐. 뒷산과 재료죠. 이거는 매도의 기준은 뭐냐. 분산이에요. 내가 데이트레이딩이다. 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져요. 내가 단타를 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단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데이트레이딩. 모니터를 한 8대 이상 써요. 8대 이렇게. 이렇게 8대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데이트레이딩이에요. 단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모니터가 다 세팅돼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보고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친다. 이건 말이 안 돼. 손을 다 봐요.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머리 막 들어가서 손도 빠진 거 주문창도 있잖아요. 숫자로 막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단타 치는 거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 단타를 치고 싶어야죠. 단타도 시장이 좋을 때가 단타가 맞고 선수들도 시장이 안 좋으면 단타를 못 쳐요. 왜? 똑같이 물리니까.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이 기준부터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타 이전에 내가 단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력이 백그라운드 돼야 어때요? 그죠? 백그라운드가 돼야 될 거잖아요. 김도 기르고 운동도 해서 다시 혼눈을 칠 수 있는 사람 혼눈을 함부로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쳐요. 그죠? 안 나온다고 운동도 하고 배트도 연습을 하고 체력도 기르고 해야 혼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 또 얼마만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듯이 이 단타 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그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스윙이에요. 이제 옛날같이 단타가 안 나온다고 짧게 짧게 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 변동성이 30%라 짧게 짧게 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끌고 가다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있잖아요. 쫙 들고 와서 스윙 내고 나오는 스윙을 나올 수 있는 장세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스윙이 딱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아직 30% 바꾸면서 적응이 안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타가 나오니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손도 빨라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어때요? 이런 빠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매집 만들어가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쫙 만들어서 우상향 되는 것들 이런 종목을 갖고 매매하면 되죠. 쉬운 종목들 더 어느 날 재료가 있고 짝짝짝 밟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 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스윙 투자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타? 지금 안 나와요. 시장이 있잖아요. 쎄야 단타가 나와요. 하루에 상한가가 최소한 10개 정도 붙어 있어야 단타가 나와요. 강한 시장 그렇다 이게 강하다 최소 요즘 30%니까 5개에서 10개만 나와도 장땡이죠. 오늘도 2개인가 3개 나왔죠? 거의 없어요. 요즘은 상한가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볼게요. 상한가 3개 나왔네요. 그죠? 상한가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네요. 그죠? 없다는 얘기에요. 상한가가 많지가 않아요. 최소 5개에서 10개 사이는 나와야 그때 단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단타치면 안 돼요. 시장 빠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단타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오늘 많이 배웠네요. 그죠? 아까 4가지 포인트를 잡았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3, 3, 3, 3 3개월 올라가면 아까 봤죠? 또 3개월 빠지고 또 3개월 올라가면 또 2개월 빠지고 2개월 빠지면 또 2개월 올라가고 3개월 빠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소는 스탠스 이 저점을 저점을 줄 때 얼마만큼 저점 추세를 깨냐 안 깨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추세를 깨는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좋다는 얘기에요. 나쁘지 않아요. 왜? 눌림목은 눌림목 받으면 되고 그죠? 코탑은 좀 쉽게 이렇게 밀리월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요. 한 번에 빠질 때 20% 막 30%씩 빠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때 빠질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분산이 아니냐 요것만 보면 돼요. 아직까지 분산을 모르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매집 뒷산이 안 보인다. 그러면 계속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수익을 말하다 1회부터 보세요. 그럼 분산도 알 수 있고요. 매집도 알 수 있고 뒷산도 알 수 있고 HTS 보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 꼭 보세요. 1회부터 1회부터 한번 봐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시장 다 이겨낼 수 있어요. 4가지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집 재료 매집 시장 재료 타이밍 이것만 끝나 이게 주식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꼭 머릿속에 우리가 집어넣어놓고 꼭 머릿속에 딱 이렇게 애우는 거죠. 자 이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 시작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강연을 이렇게 전국으로 다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는 이거 기술적으로 차트 보는 것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할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내일 또 시장이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시장이 열리는데 왜 급한지를 모르겠어요. 급하지 마세요. 아셨죠? 주식 있잖아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발달고 막 도망가지 않아요. 내 계좌 잔고에 그대로 있어요. 종목 늘리지 말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시기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면 느끼지도 못해. 내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거. 아셨죠? 꼭 이렇게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 보여요. 그 다음에 느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주식시장 이거 똑같잖아. 차트.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걸 내가 안다면 두려울 게 없죠. 선절해야 돼요? 않겠죠. 내가 모른다 그러면 선절 막 한다니까 시세만 보고요. 그러지 않는 우리 서울경기의 TV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는 제가 머릿속에다가 많이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월요일장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양봉이 들어왔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강의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확 들어올 수 있게 정말 간략하고 심플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좋은 에너지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